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슈퍼노버에서 색 바리에이션으로 헌트앤키, 하야부사, 홍기를 슈시하였습니다 색 변경만 된건지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ASL에서 협찬을 받아 진행되며 직구로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국내 단일 배송으로 초기 예약가로 받을 수 있는 ASL로 렛츠고! 리뷰 드라이기 전에 오리지널 컬러의 헌트앤킹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장은 보라, 흰, 하늘색 3가지 컬러로 되어 있으며 파란색 클리어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컬러와 대비 밝은 컬러로 변경되어 디테일과 특징이 또렷시 보이네요 색상이 3컬러 위주라 남는 정크 파츠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정크가 많더라도 반 땡땡과 달리 가격은 오리지널과 동일합니다 남는 정크 파츠로 자기만의 컬러로 꾸밀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단점이었던 표면과 결합성 문제가 표면은 매끈하게 사출 파츠의 결합이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파츠가 뾰족한 건 동일합니다 색 바리에이션이라 가정성과 관절 강도는 동일하며 관절이 튼트하고 가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자세한 가동성은 오리지널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색반변경 구조는 동일합니다 영상에서 가리키는 파츠가 오리지널에서 움직이며 튕기거나 빠졌지만 형의 버전에선 연합성이 좋아졌네요 그래도 분시 우려가 있으니 보강작업이 필요합니다 색반변경 구조는 동일합니다 색반변경 구조는 동일합니다 색반변경 구조는 동일합니다 색반변경 구조는 동일합니다 지지대의 고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페페 조인트의 결합이 여전히 헐거와 분리가 됩니다 적적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손잡이에 무기를 꽂을 때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끝 부위를 잡고 무기와 결합을 권장합니다 습시테칼의 모양과 기수는 동일하나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히트한 상품만 색 바리에이션으로 내는 슈퍼노바 무수인 남는 전급 파츠에도 가격은 변동이 없고 단순 색 변경만 아닌 전작의 단점을 보완되어 출시 단점을 전부 보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남네요 총평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슈퍼노바 시작됩니다